시장 돋보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진우 수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이제 연휴 거의 다 지났고 글로벌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다 제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어떤 뉴스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략으로 이제 말씀하시다 뭐냐면 미리 얘기하지 말고 그날 아침에 수금이 묻는 종목으로 가자.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는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덤덤해요. 지금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들은 우리가 이거 영화로 보더라도 야 좀 심하다. 어? 미국 대통령 코로나 걸렸네. 너무 반전이 심해요. 사흘 만에 퇴원했네. 부양책 중단하라더니 또 부양책 하자더니 또 통크기 가라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흥미로운 게 결혼식장 거기에 대해서 예전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매수세가 계속 집중되고 연말이라면 좀 쉰다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눈에 띄지 않고.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제가 나스닥, S&P 이런 쪽을 보면요. 오히려 좋은 소식에 더 반응하는 게 선택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미 대선 얘기하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쪽에 그러면 잠깐 흐름 좀 좀 일단 점검을 해주세요. 일단은 그런데 뭐 이따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지수는 강한데 시장 에너지는 조금 약해진다는 느낌은 들어요. 전반적으로. 네. 이 기사가 재밌죠. USA Today 기사인데 지금 다음번 스티믈러스 패키지, 다음번 부양 패키지에서 미국인들이 원하는 두 가지, 가장 원하는 두 가지. 첫째는 왼쪽 거. 이렇게 화면에 슬라이드 한 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위. 네. 미국인들이 지금 가장 당장 원하는 두 가지. 슬라이드가 안 나오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그러니까 1,200 하면 알까요? 1,200불? 그냥 순서대로 타탕 넘어지만 주시면 되는데. 1,200불. 지난번에 받아봤던. 이게 USA Today 조사에 따르면 3분의 2 정도가 이게 제일 필요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 4분의 1 정도는 추가적인 실업급여수당 지원. 지난번에 600불씩 더 주다가. 평균적으로 한 450불이었는데 600불을 더 주다가 이게 끊겼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이거는 좀 재정정책으로는 원하는 거네요. 이거 10월 2일 날. 우리 시간이에요. 우리 날짜와 우리 시간으로 10월 1일 오후 2시 조금 못 됐어. 나 확진 걸렸어. 영부인과 함께. 여기서 놀라운 거는 보통 한 1,20만 개거든요. 이 좋아요가. 100만, 200만 개. 180만 개. 180만 개.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좋아요. 이게 무조건 누르는 좋아요인지. 이게 무조건 좋아요인지. 아니면 트럼프 코로나 걸려서 나 너무 좋다는지. 이게 어느 쪽인지 애매하네요. 그리고 시장 반응도 재미있었죠. 처음에는 지수선물도 급락하고 빅스도 급등을 하고 했는데 막상 장이 열렸더니만 하루 출발은 했습니다만 낙폭을 다 많이 줄이고 다우 이 정도에 그쳤어요. 마이너스 0.48. 그 이유는 여전히 추가 보장차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시황에서는 정리합니다. 그랬다가 입원해서 그때 나왔던 트윗이잖아요. 그래서 부양책 합의하라. 이렇게 했고 이 해프닝이 있었고 말이죠. 차 타고 가면서 This is insanity. 미친 짓이다. 그렇게 했다가 또 이제 올렸잖아요. 본인 트위트에 헬기 타고 걸어서 내려오고 올라가서 마스크 바로 벗고 헬기에 거수 경력하고 트럼프 지지자는 어떨까요? 역시 우리 대통령 엄지척 할 것 같고 트럼프 하면 아주 백태가 낀다 하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저 영감 안 돼. 이랬을 거고. 지금 미국은 굉장히 갈려있죠. 갈려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판을 깹니다. 이게 4일이에요. 10월 4일에 그려놓고 갑자기 판 깹니다. 대충 민주당 2조 4천억 달러, 공화당 1조 6천억 달러인데 헬로시가 선의로 지금 협상이 임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자기는 스탑 리고시에이팅 하라고 어쨌거나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그때 메이저 스티블러스 빌. 그때 제대로 된 부양책 한번 날릴게. 그리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에미 코닉 베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데 하지 마라 해놓고 10시간 만에 뭐라고 그랬죠? 하원, 상원 할 것 없이 즉각 250억 달러는 항공사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항공사들 지원하고 1350억 달러는 이 PPP,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그렇죠? 네. 스몰 비즈니스, 소기업들의 급여 지원하는 거 해라. I'm ready to sign right now. 지금 당장 나는 사인할 준비되어 있다. Are you listening, Nancy? 듣고 있니, Nancy? 이거는 아마 직접 올리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1조 6천억에 1조 8천억 이런 소리가 나오고 Go big, 통크기 가라 이럽니다. 통크기 가라 했지만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댓글 달기를 나 말이지, 당신 이러지 않았어? 노 스티뮬러스 빌, 부양책 없어 언제까지? 선거 이후까지는. 선거 이후까지는. 나 그렇게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시장 증시, 크래시 하기 전입니까? 전에 한 말이에요. 그렇게 당신 주식시장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스닥이 이제 어쨌거나 9월 고점은 아직 못 넘어섰죠. 일목으로 기준선, 전환선 저항은 올라섰고 구름떼도 벗어나서 추가 상승이 예상은 됩니다만 이제 이 월간 차트에서 지난달 이 월봉에서 은봉이 좀 부담스러운데 이 달이 이제 궁금한 거죠. 거래량에 주목하십시오. 월간 차트 보면 여기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안 듭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언제든지 또 꺾여도 할 말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나스닥은 금년 들어서 29% 올랐어요. 다우는 1회, 1회, 1회 하고 있습니다. 1회, 1회 하는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거래량이 확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는 금년 들어서 겨우겨우 플러스 돌렸어요. 겨우겨우. 나스닥하고는 조금 그림이 다르죠. 그런 상황에 다이버전스는 계속 유효. S&P 500은 그나마 이제 리즈너블한 레이트가 보이는, 숫자가 보이는 7.63% 올랐답니다. 금년 들어서는 10월 들어서 7거래를 동안에 3.4%니까 강하죠. 10월 들었어도. 여기서도 거래량.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장 흐름이죠. 조금 이제 지수 자체는 잘 안 빠지는데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든 보양책 결국 하지 않게 해서 하는 기대감 같아요. 오히려 뭐 바이든이 되면 더 나오는 거 아니냐. 민주당 금융 금융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해서 참 이게 시장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까지는 이게 되면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이게 흔들리니까 주식시장 위험하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바이든이 나쁘진 않아 민주당 됐을 때 더 많이 올라갔었어 주식시장 이렇게 큰 얘기가 돼서 대체 어떤 얘기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 되면 중시의 악재 뭐 기업들 법인세 다시 또 올리고. 그거는 쥐약이다 뭐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갑자기 월가에서 주류 언론들이 바이든 거의 승리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요새는 블루웨이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장악하는 거죠. 민주당이 상징색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장악하는 거. 오바마 때도 대통령은 오바마 상원은 민주당인데 하원이 그때 공화당이었어요. 폴 라이언 그때 그 젊은 하원의장.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면 비주얼이라도 좋을 텐데. 그냥 애 보겠다고 집에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75세 77세 이런 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젊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지금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샌베스 뭐 이런. 지금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거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가 한번 구도를 갖고 계시죠. 지금 월가에서 말하는 블루웨이브.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민주당 상하원도 다 장악하고. 지금 하원 2년마다니까 이번에 하원 전체 투표하고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을 갖다가 갈아치우는 선거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는 이거예요. 달러 약세일 것이야. 이렇게 된다면 달러는 약세로 갈 것이야. 그중에서도 이제 유로나 유로는 22가 일단 거부감을 보입니다. 그리고 유로 쪽에 코로나가 조금 지금 더 겨울을 맞아서 불안하죠. 파운드는 또 브렉시트 때문에 얘가 또 강세를 갖는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N이 강세를 갈라니까 N은 주로 어떻다? 증시 잘 가면은 그냥 덩달아 N도 약세 가고. 그러고 미국 국세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금리 차이 봤을 때 또 달러가 강해지고 N 대비.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로 대표되는 주요 통화 대비 달러 약세보다는 위아나라든지 원화 같은 이머징 쪽에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 먼저 달러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컨센서스예요. 그냥 그렇지 않겠어 하는 월가의 분위기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이에요. 미국 국세 수익률이 오르기는 오를 텐데 장기가 더 오른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대규모 재정 부양책은 둘 다 양쪽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세 수익률은 오를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올라오면 곤란하죠. 너무 안 오르게 해줄 수 있는 건 연준입니다. 그래 하세요. 재정 부양 합의만 하면 우리가 국세 사줄게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연준이 얼마나 명목 수익률 상승 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은 선거전이니까 다 부양해 줄게 하는데 딱 대고 나서는 갑자기 이렇게 입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1200불 수표가 한 600불로 절반 가게 되는 거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증시 관련해서는 이거죠. 증시가 다 빠지게 하겠나만서도 이런 식의 그겁니다. 그동안에 기술주, 언택트 이런 것들이 갔는데 이제 조금 소외되었던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거기는 이제 미국의 실제 금리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세로 가면 이거는 그 은인을 갖다가 할인하는 분모 자체가 올라가니까 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이 IT자이언스에 대한 규제 강화 조짐이 자꾸 민주당 쪽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반독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반독점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가 결국은 개발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경기 민감주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블루웨이브의 시나리오예요. 그 와중에 달러는 지금 살짝 약세 가죠. 달러는 살짝 약세로 가고 특히 지난 주말 이 평선이 싹 모인 다음에 그다음 방향이 중요했는데 어쨌거나 달러는 약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MEC도 오실레이트도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면서 좀 추세화될 것 같아 하는 시기예요. 국채 수익률 보세요. 위클리로 가져왔는데 옆으로 끈딱지 장에서 지난주는 좀 올랐습니다. 얼마로 올랐다? 끝났다? 0.7770 0.7을 올랐어도 굵쩍 올라섰죠. 지난번에 어느 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공감이 왔는데 최근에 0.6에서 머물렀잖아요. 만약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한 1.2가 버린다는 얘기는 두 배 되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이자 부담이 두 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라는 게 대충 여기가 지금 이 차트상에 구름대 상단이에요. 이 구름대에 막히는 정도에서 머물러줘야지 이게 금리가 휙 뛰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주식이 가네 만에 달러가 강해지네 약해지네 왜 될지는 가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 골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낮은 금리에 지난 10순 년과 20년 가까이 있다가 그런데 이거 이거 보세요. 팁스 수익률 샌티루이스 연방은행 그거 들어가면 늘 찾을 수 있죠. 팁스 수익률 지금 지난 주말 마이너스 0.94입니다. 마이너스 0.94 이 물가연동차의 마이너스 0.94%의 수익률 마이너스 수익률 이걸 사는 이유는 나중에 실제 인플레이션 만큼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다?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던 거 복습입니다. 미국채 수익률 0.7770 이게 명목 수익률 명목 수익률에서 명목 금리에서 실질금리 빼면 그게 인플레이션 유란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0.94를 뺐더니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해서 이게 1.717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1.713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10년 국채하고 이걸 뺏는 이거하고 지금 뭡니까 팁스 수익률 뺏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실질금리로 대용하는 게 팁스 수익률이다 이 말씀인데 얘가 지금 어쨌거나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내려오던 이게 이제 더 안 내려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 여기에 지금 시장이 조금 그거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달러 약세 전망이 얼마까지 길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퀘스트 마크가 붙습니다. 제가 지금 횡설수술하는 것입니다만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구도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그 비교의 흐름이 유지가 됐던 게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는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 흐름이 그렇게 될지는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그걸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하듯이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 대선에서 이랬던 분위기가 굉장히 자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진짜 바이든이 되는 건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예전에는 주류 언론들이 얘기했을 때 바로 직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이게 확 뒤집어지는 걸 봤는데 이게 진짜인가 이거 믿어도 되나 그런 얘기들 하면서 다른 지표들도 자꾸 찾아보게 되거든요. 저도 사실 이번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우리 언론이 미국 상황을 전달하는 건 주로 뭐죠?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지현을 이런 것들이죠. BBC까지도 보고 주류 언론 네, 그렇죠. 지난주였는가요? 제가 2016년에 온갖 언론들하고 기관들한테 총 이렇게 하던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 소개해드렸는데 그 얘기하자면 이거는 밤을 새야 되고 명석 앵커도 기억하시고 순영 앵커도 기억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2016년 선거 당일날도 트럼프 힐러리가 이길 확률 90% 넘는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브렉시트 되겠어? 했다가 됐어요. 그때 이후로 이놈의 주류 언론의 여론조사라는 것이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믿어도 돼? 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거의 이긴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우리 국내 언론도 미국 주류 언론 뺏겨 쓰는 거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1차 토론 끝나고 나서 CNN이 이렇게 보도하잖아요. 맞습니다. 57대 41 그랬더니 우리 국내 이제 종편에서도 8월 28일 9월 1일 그 사이에만 하더라도 51대 43이었다가 이번에 1차 토론 끝나고 나니까 51대 41로 더 벌어졌다. 두 배예요? 네. 그대로 이제 CNN을 인용 보도하는 거죠. 이 그래프 이 파란색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수입하는 거 야구에서 왜 3년 전 그냥 수입한다 이러든지 싹쓸이하는 그 가능성이 70%까지 간대요. 뭐 이런 식이 주류 언론들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뭘 올린지 아세요? 트위스에다가 끝나고 나자마자 TV토론 끝나자마자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1차 토론 이긴 거겠니? 하는 시스팩 거의 우리나라의 그거 같아요. 국회 방송 비슷한 성격입니다. 트럼프 69% 바이든 19%예요. 그리고 여기도 익스프레스 같은 비주류 언론에도 가보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면 여기서는 박빙으로 트럼프가 우수하다던데 저는 여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32만 5천 5백 30명이 투표한 결과예요. 생각보다 무집단이 많네요. 명석에 딱 보고 계시네. 우리가 지금 이런 것만 보는데 이 보도들에서 보면 몇 명 대상인지 보면 주로 1,000명 안팎이고 최근 들어서는 65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만 이렇더라 합니다. 한 1,000명이 안 되는 몇백 명을 상대로 했던 거 하고 35만 명을 32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거 하고 넓고 큰 나라 여론조사도 하기 나름이에요. 저도 한 두 번 이렇게 여론조사에 열심히 응답하다가 귀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끊긴 적이 두 번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왜 우리 국내 포털에는 검색하면 왜 이 기사가 안 나오죠? 그러니 본인이 트윗을 갖다가 하루에 40개 50개 시간을 폭풍 트윗을 하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본인이 이렇게 언론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보도를 안 해주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플로리다 경찰서장협회 여기서 공식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플로리다 경찰이 플로리다 경찰이 지지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지할 수는 있지 않나요? 지지할 수 있는데 이 협회에서 이렇게 한 건 또 처음이에요. 처음인데다가 지금 이제 플로이드 사망 이후로 경찰 예산도 깎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 로앤오더 아닙니까? 그러니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면 블랙 라이브 매터 그 시위를 하는 흑인들 위주의 시위가 흑인 주인의 가게를 때려부수고 불지르고 약탈하고 하는 상황까지 왔으니 트럼프 대통령의 법과 질서라는 하루에 한 번씩 올리는 그 트윗이 울림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의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많아지고 사실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주류 언론 말고 미디어라고 SNS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 걸 보면 제가 봤는데 트윗에 대한 팔로우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트럼프 확진이 된 다음에 더 이쪽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트럼프를 지지한다 뭐 다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지해본도 표 한 장도 안 가는 유권자 아닌데 제가 그거는 그겁니다. 저기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는 데를 갖다가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 것이 가는 부분에 오죽하면 퇴원하고 나서 백악관에서 했던 얘기 중에 나 리제너런 그 치료제 정말 놀라웠다. 이걸 갖다가 우리 그래서 희한해요. 코로나19에 지배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으로서 던질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공감능력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뜬금없는 발언 이런 식으로 평가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했던 말이 내가 치료받았듯이 치료제가 있는데 이것을 미국 국민들이 본인은 무료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향후 방법론이나 비용문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치료받게 되겠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뭐냐 하면 백신이 아닌 치료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어마무시한 얘기인데 보도가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올린 동영상 그게 다예요. 이렇게 되면 빌게이츠부터 시작해서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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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의 온 사활을 걸고 있는 전세계 인구가 1년에 몇 종이 몇 가지가 될지 모르는 그 백신을 맞고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 코로나19에 백신이 치료제가 나왔다면 여기다 또 엘릭 트럼프 차남을 인터뷰하면서 아버지가 백신 맞고 나왔다고 이 친구는 백신하고 치료제 개념이 없는 것에 차이를 모르는구나 띠띠한 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즘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흥미가 있으시면 뒤져보면 이게 단순히 과연 백신이냐 치료제냐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하루 종일 얘기할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보도가 안 돼요. 진짜 까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대선은. 오히려 공감 능력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우사하지 않을까 직접 걸려봤으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세상이 참 편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 더 힘들어요. 우리가 잘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남들이 뭐라 하지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그 성향을 알기 때문에 맞아요. 언론이라는 것을 그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참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주류 언론에 대한 흐름들을 가지고 수급적인 흐름도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고 그러는데 일단 환율이 좀 눈에 띄요. 그렇죠. 환율을 보면 주식이야 주식이야 그렇게 보시죠. 아직 돈 많으니까 BTS 우욱 갔더니만 돈은 이만큼 넣는데 한 몇 주 나왔나 그러면 이 돈 빨리 빼서 뭐라도 잡아야지 이런 상황이고 삼성전자 갖고 지수 조절하는 거는 메이저들 마음이니까 그 종목 중에 어디가 가고 말고는 그 2천 개 3천 개 되는 종목이 어느 놈이 가고 어느 놈이 빠지는지는 제 머리로는 못 추적합니다. 환율 재미있는 거는 이거 보세요. 위안이 아까 달러 인덱스가 지난 주말에 결정적으로 하락으로 가닥 잡은 걸 보셨고 금요일 날 국경절 연휴 끝에 지난주 금요일 날 딱 장이 열리자마자 그동안에 달러 약사를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이 역내 위안화 환율이 뚝 떨어졌는데 이게 6.7 아래로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조금 쇼킹합니다. 그 6.79에서 6.69까지 왔으면 이거는 얼마입니까? 딜러들 얘기로는 6.70에서 6.69 오면 그게 원빅인데 6.79에서 6.69 왔으면 이거는 원빅이 아니고 템빅이에요. 템빅.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오늘 오늘이 아니고 주말 사이에 인민은행에서 위안화 이거 보세요. 네. 2018년 8월에 기사합니다. 2018년 그때 포측 포측하면서 막 위안화 약세가 어디까지 갈까 봐 걱정할 때 그래서 중국에서 위안화 가치를 갖다가 좀 안정시키려고 선불안 거래의 20% 증거금 부과 딸러 사고 위안 팔고 하는 그런 선불안 거래하는 세력들한테 그중에 20%는 묻어나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그만큼 좀 위안화 약세 배팅을 갖다가 좀 주저앉히는 조치였다면 이번에는 이 조치를 다시 되돌린 거예요. 20% 증거금 부과했던 거 다시 없던 일로 그 얘기는 뭐죠? 시장에서 이해하기로는 아하 너무 급하다고 보는구나 중국도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NDP 시세가 43원 60전이었어요. 그거보다 높아요. 43원 60전이었는데 오늘 개장이 50원에 개장 찼어요. 중국 인민은행의 조치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서 장중에 지금 아직 46원 90전 안 내려갔죠? 네네. 지금 보면 48원 60전. 46원 90전. 48원 60전. 46원 90전 일종 저점이 아직 안 깨지는데 묘한 겁니다. 지금 딜러들이 이 레벨을 의식하는 거예요. 무슨 레벨? 기술적인 조정의 맥시. 지난번 1054원 2018년 4월 1054원 저점에 3월 달 1296원 고점에 피보나치를 끄어봤더니만 61.8% 여기까지는 조정. 그게 지금 러플리 46원 70전 46원 80전 어라운드예요. 오늘 46원 90전이 저점이잖아요. 내일도 깨진다? 오늘 내일 중에 깨진다? 며칠 내로 깨진다? 그러면 이거 피보나치 끌 게 아니고 다시 내린다. 한 1, 20원 2, 30원 더 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일단 중국에서 약간 제동을 걸었고 그런 상황이고 미국 주식도 한번 보시죠.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긴 가는데 그리고 무슨 저기 뭐야 미국 주식시장 아까 보셨다시피 테슬라나 기술주들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다 차트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아직 전고점이 안 열렸어요. 알겠습니다. 시장은 천천히 가고 싶어한다. 여기서 한번 천천히 길게 천천히 길게 괜찮은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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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